부산시가 24일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방산업체 풍산이 기장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풍산 측이 사업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풍산 측의 의향을 부산시에 물어본 것일 뿐 시가 어떠한 긍정적인 답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문제는 기장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